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데스런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데스런 목숨 무한 그리고 시간도 무한입니다 네 포기할 때까지 괴롭히는 맵이에요 자 여기는 러너팀 두명이 할거고요 그 다음 괴롭히는 팀은 4명이에요 자 오늘 멘탈이 뽀개질 때까지 괴롭힘 준비되셨나요? 괴롭힘 당할 준비가 된거겠죠 오오오 말도 못하시라 네 어쨌든 오늘 괴롭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저희는 괴롭히는 팀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끝까지 네 완주하셔야 됩니다 자 게임 시작합니다 준비해 자리잡아 자리잡아 버튼 앞에 자리잡아 빨리 가서 내가 시작버튼 누를게 이거 밟으니까 더 빨라졌어 응 내가 시작버튼 누를테니까 간절히 앞에 가있어 자 시작한다 괴롭힘 준비 됐지 괴롭힘 준비 됐지 야 버튼 앞에 써있어 버튼 앞에 어어 수건아 침착하게 눌러야지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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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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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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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오오? 고고고고 얘들아 앞으로 와야되 이제 스포포인 눌렀어 쟤네 그의 으이이이이이잉 Hamm- 너무 재밋다 난 앞쪽으로 앞쪽 막아 앞쪽으로 아 진짜 못 가게 맨탈을 다 뜯겨 오 나이슨 보따 후 half 의자까지 마야할거야 과일 뭐야 어디갔어? 미야꾼 안뇽! 갬미야야 안녕 한명만 못가게 한명만 갬미야 지나가고싶지 너무 지나가고싶어도 미치겠지 빰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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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찍하게 평생 못찍하게 평생 안갈거야? 진흙대 성공했어 진흙대 성공하면 게임은 3 진흙대 성공하면 게임은 3 진흙대 넘어와 성공했으면 넘어오지 한명만 괴롭히지 한명만 넘어와 넘어와 진흙대 넘어와 디엔트는 생각도 못했겠지 진흙대 winning 진흙cop 진흙거락 진흙이 진흙으로 진흙이 진흙 phrases 뭐하냐구 김희야 안 누를게 이리 와 기회 줄게 기회 줄게 우리 TNT까지 누르지 말자 빨리 와 빨리 진짜 진짜 빨리 와 안오는데? 괜찮은데? 그냥 마인크림트 끈거 아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해볼게 그게 얼마나? 아 별거 아닌거 같은데 아이 재미없어 너무 시시해 내가 할게요 내가 아 진짜 과학 prautar 갑니다 cristy— 아, 나 이거 TP 아니 나 이거 나는 무한이네 rinian가 빨리 하세요 김희야 빨리 하세요 아 누르지 마 x2 n ai 누르지 마 좀 봐줘 그냥 봐줘 아 여기까지 넘겨줘 여기까지 넘겨줘 넘어가 넘어가 아 여기서 스포그릇 다 하고 여기서 퇴 이거 한번 웨이크를 줘야 돼 그래 나처럼 말이야 배고 딴즈? 뭐야 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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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는 남쥐 으으으으아 앞으로 갈지 말지 와리가리 털어주는 남쥐 갖다 말았다 갖다 말았다 누르래 말래 하다가 띄워버리는 남쥐 우와 지나갔어 지나갔어 오 오 오 오 오 줬다 아하하하하하 이겼어 이겼어 러너가 이겼어 이겨버리는 남쥐 자 이번엔 러너 제거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혜택이랑 저랑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단지님이 너무 기대된다 괴롭히는거 맵좀 바꾸고 올게요 맵좀 바꿔줘요 옆으로 맵 바꿨나? 몰라요 우리 실력을 발라주자 가자 그래 스타드 갑니다 괴롭혀 보세요 저희 오케이 스탑돌이 아 뭐야 기민아 일로 오면 어떡해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바로 넌 몰라 저 뒤에 있는 밟아만 밟으세요 님들 자 여러분들이 스타드 버튼 눌러줘야지 우리 갈 수 있다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줌 눌러주세요 준비 눌러주세요 오오 렛츠킬리 야 우리 절대 당하지마자 우리 멘탈 터지지마자 아까이 수모를 잘 알고 있다 지금간다 지금 우웨엑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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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웨엑 우웨엑 하하하하 야 야 야 하하 우리 빨리 가야돼 빨리 지금 쿨타임이 생길때 쿨타임 지금 쿨타임이야 지금 쿨타임이야 지금 쿨타임이야 지금 던가야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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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구멍으로 돌아가야돼 지금이지 지금 오케이 금방 가겠는데 너무 약한데 너무 약하잖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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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부모 너무 아파 부모 너무 아파 부모 땅이다 이녀는 비켜 이녀는 왜 비키라고 나 비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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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싸 나 벌써 여기까지 왔다 우리 괴롭혀 안 나오고 있는데 은근 우리 은근 괴롭혀 안 나오고 있는데 아 왜이렇게 왜 혼자 괴롭혀 알았어 가자 어 왜 혼자 괴롭혀 어 왜이러지 내 실력이 그냥 문젠데 지금이야 오케이 지금이야 안돼 안돼 근데 한 번을 못잡아 뭐야 우리 괴롭혀 안 나오겠는데 너무 시시한데 이거 뿅 아 아 키리키리키리키리키리키리 난 난 끝났어 뭐야 야 키리키리키리키리키리키리 키리키리키리 아 소 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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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오케이 잉에맨만 나갔다 잉에맨 아 아 나 그냥 점프에 못해 틀 통 오 시라운가 오 마이 갓 깨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뒤로 또 빽하고 도망가고 그렇지 버튼 안 눌렀다고? 이걸 안 눌렀다고? 누르고 이러고 굴러가서 언제 누르게? 이제 누구지 이제 누구지 퐁당? 퐁당? 아아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앜튼 이러면 못죽이지롱 잊겠다 자, 다운 로너 이수건 한지 기대된다 이팀 이팀 얼마나 괴롭힌다 할까 기대된다 내가 바꿨어? 자아 내가 스타트 번 nephew 둘께 엇? 가있어 가있어 난 여기 자 런워 3명이야? 어 그래. 김니야 너도 해 어 하고 싶으면은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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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해 해해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넘어가라 했다 빨리 넘어가라 했다 간다 괴롭힌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해 오케 준비됐따 충분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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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이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밀어! 나이스! 아니야 김니아는 보여 보여! 나이스! 김니아 너 그냥 가! 너 그냥 가라고! 그냥 가! 악마의 속삭임이군! 지금이야 지금이야? 빨리 가! 너가 가! 빡빡이 가! 빡빡이 출발! 빡빡이 출발! 가! 빡빡이 가! 간다! 다nia! 나이스! 나이스 누르르 누르르 à 나이스 못 오게 해. 내가 김니아 맡을게 다 너 claps 나이스 나이스 꺄아아앙 후홍후홍후홍 아하하하 이게 뭐야 나이스? 야 앞으로 가 앞으로 가 다 뚫렸어 다 뚫렸어 쿨타임 쿨타임이야 오 쿨타임이지만 치 치 치 지금이제 아야 너무 하면 어떡해 좋았어 후앗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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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를 모르는 남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모르 모르 모르고문 포기를 모르는 남쥐 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일 재밌는데 나를 어떻게 족가 내꺼지 야 이거 못 가게 포기를 모르는 남쥐 소리야 흔히 죽음 유효 아아악 아니 왼쪽으로 가야하네 으아아아아악 나 살았다 살았다 오케이 고기를 모르는 남자 재등장 야 몇명은 보내자 김이야만 남겨 김이야만 남겨 왜왜왜 야 단지님은 어쨌든 볼게 그냥 보내 보내 야 수건이 깨면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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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이 깨면 넘어와 소민국 이 2명만 집중적으로 공격하자 예이슨 뭘 봐 보내 그냥 보내 저 아줌마는 그냥 보내 단지님 그냥 가 안치니놈에 지옥에서 지옥에서 보자 지옥에서 나네들 지옥에서 보자 재밌어보이는구만 너한테 고민 나가는 기분이 어때? 난 좀 보자 숨이 못찾아 불쌍한 구린돌이 아줌마 뭐해 빨리 뛰어 아줌마 좋다고 해 못갔다고 어? 저쪽인가? 왜 반대로 와? 아 이쪽 왔지? 준비해 준비해 TNT 준비해 홑! 홑! 잘 가요 김니아를 보내면 어떡해 뭐야 스플레쉬 데미지 김니아 지나가 봐 아 보내줄게 다 니아야 뭐해 왜 이렇게 너무 통해 당신도 잘 가 살았다 스플레쉬 데미지 쩌네 야 당신이 빨리 가 왜 가고 있어 엄마 갈 수는 있겠어? 그냥 킬 쳐 저거 물이 스플레쉬 데미지 오래 잡아줘서 다른 스플레쉬 데미지 돌아와 미안 리아야 나 먼저 갈게 미안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위를 보세요 위를 위로도 못 가죽 잘가요 사명 우리 이거 깨지는거 맞아? 우리 고통 받는데 위로 나 안 나와 야 게임을 나가시는게 어떠세요 위로 있지 나 오고 있는거 맞지 게임 나가세요 그냥 오늘 안에 안 보내줄거니까 야 보낼 생각하지마 집에 오늘 보낼 생각하지마 집에 오늘 보낼 생각하지마 다 쿨타임이야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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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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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왔어 안나와 거기서 막아야돼 거기서 막아야돼 이제 꿀당이 됐어 눌러눌러눌러눌러눌 지금 안돼 위로보세요 위로보세요 어 야 꿀당이 다 벌었다 앞으로 다시가 어우 나가요 그냥 게임을 나가세요 그냥 오늘 안에 못 깨니까 플래시 때문에 나이스x2 오늘은 못갈테니깐 나가세요 게임을 자존심 준비해봐요 그 다음에 왼쪽이야 야야야야 마지막 라인 준비해 마지막 라인 준비해야돼 야 쿨타임 돈다 빨리 안나가면 요간 분다 요간 부어 잘가라! 죽어! 어디야 김! 여기야! 여기 아니야! 여기야! 무서워! 야 이거 이거 하면 어떡해! 아 뭐야 나 왜 죽어! 저 바닥에 독이 있어서 죽었어 바닥에 독이 있어서 못봤어? 못봤어 야 못가게 해야해 야 진짜 못가게 해야돼 막아 야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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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나 혼자 해볼래 러너 다시 있어? 오케이 그냥 멘탈 안 틀릴 것 같은데? 후회할텐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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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후회할텐데 저기로 가셈 님들 저기로 가셈 저기로 가셈 오케이 간다 네 오케이 네 멤버들한테 뜯으려 맞는 날 나한테 맺혔던거 다 풀면서 게임하세요 오늘 예스 한마디씩 하면 네 머리순 많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내 머리줄 아악 놀래라 난 서바이벌 난 서바이벌이었네 아 응 뭐까 아 아 아 아 잘가요 음 아 어떻게 가실라고 어떻게 가실라고 불타임이 계속 도는데 어플 가야겠어 어플 가야겠어 클타임이 왜 문 Francis 아 like 치그라해 연극 아니 미안한데 앞 쪽에 다시 쿨타임이 돌아왔네 한 건ulated 이거는 무안 반복 아니 가지 ول 그렇게 요건 그렇게는 안 되지 금방이 돌아온다구 할 수 있는 음! 좋아좋아 그렇게 하면은 쿨타임이 다시 돈다고 앞에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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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못 깨 야 이거 못 깬다고 야 게임 나가 패배자야 야 게임 포기 야씨 쿨이 돌았다고 내 게임을 포기 포기할거같아? 나한테 왜 그랬어 나이스 나이스 1단계 깼죠 일단 깼죠 깨기 힘들었다잉 슝 슝 슝 슝 슝 늑대야 이제 거기 아냐 슝 슝 오케 나이스 피했죠 안돼! 들어간다! 웃었는데 뭐야아 오 왜 이불도 바람소리를 계속 내는거야 아 아아 아 헤헤헤헤헤헤 마버 리다린 뭐야 정말 앞에의 쿨타임이 돌아왔네 앞에 에콜 끝났어요 앞에 써버렸어요 안돼 안돼 안 막혀 와 야비한거 봐 이거 어떻게 지나가 아 뭐야 잘가 얘들아 앞으로 다시 오자 여기서부터 가 여기서부터 가 나한테 아까 그랬잖아 나만 죽였잖아 자 한두지 한두지 오 종이가 멍청해 sprawl 푸엣 free 저미 나한테 아까 너 cho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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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요 안돼 밟아버렸어 은근 떨어져 자 오케이 오케이 여긴 깼고 여긴 깼고 여긴 깼고 깼네요 이제 여러분들 다 왔네요 안 누를게 안 누를게 안 누를게 나 믿어 어 갈게 안 낚이쥬 마지막 안 낚이쥬 안 낚이쥬 이제 끝났쥬 앞으로 가쥬 깰게 이제 자 이게 magazines 이래 아 native rus igue 따 이렇게 quart 아 왜그래 야 이제 끝내자 야 이제 끝내자 야 이제 끝내자 야 뭘 더해 이걸 야 끝내자 아 절대 안 속아 난 속지로 잘가 수고 아직 이거 남았는데 풀 돌리면 돼 풀 돌리면 돼 앞쪽이 가있어 단지님 이거 뭐였지 아까? 모래였지 오케이 뭐야 낭댁 안될지 안될지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누르면 알지?